15일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인 알파콘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이 암호화폐 거래소 체인비에 자체 발행하는 암호화폐 알파콘을 상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두 개 거래소에 상장시킨 알파콘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며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120세 알파에이지 시대를 선도하는 것을 비즈니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파콘은 이번 상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코인 홀더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ILO를 통한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도 보였습니다. 함시원 알파콘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대표는 이번 체인비 상장은 비트소니, 넥시빗에 이어 세 번째 상장이라며 동남아 회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체인비 상장은 알파콘의 동남아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